새벽 4시 꿈처럼 마음이 아려와 집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멀어지는데 지은아 여기 어디냐? 고간냥 기사님다! 저만치 멀어지는 찾을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?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?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하루인데 나는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아쉬움은 나를 찾아 다가오네 창문 밖은 벌써 따뜻한데 Take it easy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? 오늘 밤이 왜 오늘의 나를 괴롭히죠?